나 할 말 있어. 사실 나도 할 말 있어. 어제 이진금 만난 거? 어. 내가 먼저 말할게. 내가 먼저 말할게. 아니, 먼저 가봐야 할 장소가 있어. 18년 전 그날, 나하고 계영이가 있었던 거. 내가 먼저 말할게. 내가 먼저 말할게. 내가 먼저 말할게. 가자. 응, 가자. 아, 망했어. 오빠는? 아, 뭔데? 아, 맞는데! 짠! 나를 바꿔. 추운데? 아, 왜? 나를 바꿔라구. 나를 바꿔. 가자. 애들 축구한대. 알았어! 잠깐만 갔다 올게. 대신 이거. 금방 올게! 아, 같이 가! 여기. 여기였어. 여기 있었구나. 현대의